기상캐스터 배혜지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 요구에 따라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대학립시 조직 보장사업을 주밀하게 잘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상태로 좋은 성적을 거둬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 8736명 수험생이 대학립시에 참가하는 가운데 시험구역이 8개, 시험장소가 11개입니다. 호가복은 선후로 연길시 제1고급중학교, 연변제1중학교, 연변제2중학교 시험장소를 찾아 안전검사구역, 방송실, 시험사무실, 감시통제실 등 곳을 돌아보면서 시험장 설치, 감시통제당직, 안전경계 등 사업을 살펴보고 수험생 입장안전검사, 시험지 보관 발급, 후근 봉사와 응급대응 등 관련 배치를 자세히 의뢰했으며 현장에서 사업제도를 냈습니다. 호가복은 학교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대학립시 1선 전체 사업 일꾼들을 위문하고 감사를 표하고 나서 시험사항을 더욱 주밀하게 고려하고 사업을 더 실속 있게 다잡으며 봉사를 더 친절하게 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수험생이 편안해하고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으며 사회가 씨름 놓도록 해야 한다고 경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립시는 천문 만호와 관계되고 광범한 수험생들의 전도와 관계되며 전 사회가 깊이 관심하는 민생대사로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각급 여러 부문은 수험생, 학부모, 사회에 책임지는 자세로 알심들여 조직하고 주밀하게 배치하며 높은 표준과 엄한 요구로 대학립시 재반 봉사 보장 사업을 잘해 대학립시가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안전하고도 질서적으로 진행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시험사무를 잘 조직해야 합니다. 시험사무 관리 교정과 안전기밀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인력, 물력, 기술적 방지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시험지 기밀 유지, 시험사무 관리, 시험기풍 등 사업을 엄하게 다잡고 각종 부정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해 대학립시의 엄숙성과 공평성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살뜰 봉사를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생각과 걱정하는 바를 잘 살피고 교통소통, 소음치리, 전력공급, 심리지도 등 종합보장을 잘해 인문적 배려가 대학립시 조직사업 전 과정 각 방면에 구현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수험생들이 최적의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응급보장을 잘해야 합니다. 시험 장소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교육, 공안,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협조, 연동을 강화하며 돌발상황 대응사업 예비안을 완산하고 각종 악천후에 잘 대비하며 위험판단, 감측 조기경보, 우한조사 등 사업을 통괄적으로 다잡아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당하게 고효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조용호,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검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길림성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 대학 입시 모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수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시험에 도합 8,736명이 등록하고 시험 장소는 11개입니다. 우리수 교육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대학 입시 순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우리성은 첫 새 대학 입시 모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 대학 입시는 기존의 문과, 리과의 틀을 타파하고 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새 대학 시험 모식은 3 플러스 1 플러스 2 모식인데, 3은 5문, 수학, 외국어 과목이고, 1은 우선 선택 과목인 물리와 역사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며, 2는 재선택 과목인 정치, 화학, 지리, 생물 4개 과목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도합 12가지 선택 과목 조합이 있습니다. 새 대학 시험 모식의 시험 시간에도 변화가 있는데, 기존의 이틀에서 사흘로 늘었습니다. 특히 6월 9일 하루에 독합 4개 과목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대학 입시 사업의 순조론 진행을 보장하고자, 주 학생 모집위원회 17개 성원단위에서는 모두 각자 분야의 사업 방안과 응급 예비안을 제정해 감독검사 강도, 시검 관련 인원, 시검 감독원 양성을 강화했습니다. 전주에서 900명의 일선 교원들이 시검 감독원으로 되고, 타지역 간 시검 감독원 331명을 서로 교관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 기간 우리주에서는 부정행위 기재 감측,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전주적으로 도합 41대의 지능안전검사문을 설치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신호차단기 528대를 배치했습니다. 주 교육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깨웠습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몸에 어떠한 금속 물품도 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옷에 지퍼, 단추, 후드티, 모자의 끈, 신발끈에 달린 금속 등에 주의해야 하며, 여학생들의 머리끈, 머리핀 등에도 금속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경을 쓸 때에도 금속 성분이 없는 안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에서는 통일적으로 문구 가방을 준비했기에, 수험생들이 스스로 문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험 전 식품안전감독검사를 펼쳤습니다. 과정 입시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초조하거나 우울한 정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연결시 청소년 심리자문 중심의 심리교수 연구원은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긴장하고 초조한 심리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방출해 가장 좋은 심리 상태로 시험을 맞이할지를 소개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심리 압력이 초조해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심리 전문가는 시험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발산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까운 보시거나 학부모, 선생님과 많이 소통할 것을 권위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후 잡념을 벌여야 합니다. 만약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전신의 근육을 10초간 수축시키고 또 복식 호흡을 해 천천히 마음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씨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정신고취, 인재양성,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 7위 각 분야, 인재양성 전 과정에 실제적으로 융합시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시범 학교 25개를 건설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의 꽃이 교정에 활짝 피게 했습니다. 연길 씨 제12유치원에서는 유아 연령특점에 맞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계를 교양 활동을 펼쳐 중화민족공동체에 대한 유아들의 동질감과 귀속감을 키워줬습니다. 연길 씨 건공수학교에 들어서면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조각이 눈에 띕니다. 교수청사 내부는 층별로 각기 뿌리, 토대, 전승, 꿈, 추구를 주제로 층층이 서로 맞물리면서 짙은 선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학교의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1층 강화하고 저 건공수학교에서는 교수 특색과 결부해 전통체육 플러스 햇빛 수업 두 가지 인재 육성 모식을 내오고 다섯 가지 동질감, 성장조력, 학생 주재 교육 활동을 알심들여 설계했으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해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학생들의 마음과 의리에 스며들도록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연길 씨 북산소학교 또한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시범학교 중에 하나로서 중화일맥 동심축몽 조제를 둘러싸고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네 가지 공동, 다섯 가지 동질감을 기본 맥락으로 하면서 한계 대청, 한계벽, 한계 기지, 한계관, 한계 회랑, 한계 무대, 환경 문화 진지를 적극 건설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에 풍부한 내포와 중대 의의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길 씨 제일 고급 중학교에서는 학습과 실천 플랫폼을 적극 마련하고 다양한 민족문화 교류 활동을 펼쳐 부동한 민족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한 한편, 사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육성기제를 내와 자질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량환 분위기를 형성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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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목전 연길시에서는 연변주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수립 시범학교 25개,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수립 표준도달학교 32개를 건설하고, 전시 57개 중소학교, 유치원에 대한 검수를 마쳤습니다. 도나시 부유보건계획생육봉사중심 새병원이 내부장식과 설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나시 부유보건계획생육봉사중심 새병원은 부지 면적이 1만 172평방메트로 병상 35개, 1급 전문과 21개, 2급 전문과 56개 설치합니다. 새병원 건설에서 도나시 부유보건계획생육 봉사중심에서는 작은 종합, 큰 전문과의 기능 좌표를 견제하고 당건설을 인설로 부적점 보완, 약세, 보강, 질과 효율 제고를 표준으로 하면서 부녀 아동건강검진중심, 아동시력 구강선별검사교정중심, 아동질병교정치료 중심, 산후조리 및 산후건강회복중심 건설을 다그쳤습니다. 이로써 부유의료보건 전방위, 전생명조기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부유보건원의 기구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환자에 대한 친밀 봉사를 강화하고 쾌석한 진찰 환경을 건설해 부유 건강 봉사 능력과 수준을 전면 제거하게 됩니다. 주 당안관에서는 어제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 학원과 손잡고, 2024년 당안개방일 및 당안관 인문사회과학학원 교류합작협의 체결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의식에서는 당안사업 영상을 방영해 주 당안관의 기본 정황 및 근열내 거둔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주 당안관과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은 교류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교수실천기지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상방은 이번 협의 체결을 계기로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교류합작을 심화하며 당안 사료 보존의 인재육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의 체결 및 현판 행사를 새로운 기점으로 새로운 합작 모식을 함께 탐색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해 더욱 많은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활동 참가자들은 주 당안관 100년 연변 당안 문헌전 등 장소를 관람하고 주 당안관에서는 1년의 당안 문화창의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주 당안관에서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를 집중선전주간으로 확정하고 사회 각계 대중들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연변 영정축구구락부는 김봉길이 더 이상 감독직을 맡지 않고 예스파니아에서 온 이반 쿼드라도가 연변 영정축구팀의 사령탑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월 4일 연변 영정축구구락부는 연변 영정축구구락부와 김봉길 감독이 우호 협상을 거쳐 더 이상 김봉길이 연변 영정축구구락부 감독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김봉길은 2023년 1월에 연변 영정구락부 감독으로 초빙된 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팀을 이끌어 구락부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신임 감독인 이반 쿼드라도는 전국의 1979년 2월 생으로 라마시아 청소년 훈련 캠프 출신입니다. 청소년팀 시절 하비, 이니어스타 등과 동료로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무르시아, 말라가, 바레카노 등 팀에서 활약했었습니다. 2013년 중국에 와서 상해동아팀에 입단하고 2015년 귀주지성팀으로 이석해 팀이 슈퍼리그로 진출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올해 이반 쿼드라도는 무석 오구구락부에서 단기간 감독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시트립에서 일전, 2024년 단호절 연휴 기간 여행 추세 보고를 발부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연변, 알타이, 위해, 진황도 등 지역이 2024년 단호절 연휴 기간 뜻밖의 경쟁력 보유 목적지명단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노령사업발전기금회 변경로인의 점심식사 공익대상이 근일 가동됐습니다. 주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과 주로령사업위원회 발전기금회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화룡시, 투도진, 명문촌, 명성진, 하남촌, 명정시, 삼합진, 삼합촌, 부유촌, 북흥촌 등 5개촌이 제1진으로 보험을 받는 단위로 돼 로인식당 건설을 비준받았습니다. 연길시 민정국과 연변 천의지능과학기술봉사유안회사가 4일 자택양로 원터치 봉사 대상을 체결했습니다. 원터치 상치는 사용호들이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봉사 중심에서 구조 정보를 접수하고 음성통화를 통해 현장 정황과 사용호 수요를 요해할 수 있고 사용호를 더와 120, 110, 119 긴급구조전화를 걸어주고 보호자와 연기를 취하도록 협조해 돌발 정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래라 소년 길림성 중수학생 운동회 도나시 구역 경기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운동회는 4개 조별 49가지 경기 종목을 내와 39개 중수학교 700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해 도나시 학교 전반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